아까 다이소에서 산 테피스트리인데 너무 귀엽죠? 걸 데가 없어가지고 방 문고리에다가 걸었어요. 요새 근 일주일 동안은 맛있는 걸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안 먹고 산 마카롱인데 다 녹고 쏟아져가지고 모양이 처참해졌고요. 그리고 짬뽕도 사왔어요. 너무 먹고 싶어서. 아 더워. 거의 한 달 내내 우울하고 제대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돈 아낀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일요일에 돈 쓰고 조금 일하다가 집에 와서 이제 쉬게 됐어요. 최근에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엄마랑도 많이 싸웠는데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듣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맛있게 먹고 다들 힘내시고 좋은 저녁 되세요.